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손에 써있는 그 행운이 터지는 그 도음보기 암수에 대해서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손가락을 보시면 그 검지중지가 붙어있구요. 또 약지와 새끼손가락끼리 붙어있죠. 썸네일처럼 그 붙인 손가락을 벌려주시면 검지중지끼리는 그 화생토이 그 상생관계가 됩니다. 또 약지와 그 새끼손가락끼리는 서로 그 금생수의 그 상생관계가 됩니다. 이렇게 그 손가락이 잘 벌어지는 분들은 살면서 또 돈고생 안하고 살게 되는 아주 그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. 돈복의 유연함 그리고 돈복의 회복력 그리고 재물운의 그 왕성한 유입을 암시합니다. 또 여러분들의 그 손가락의 모습이 또 썸네일처럼 이렇게 그 쉽게 또 손가락 사이가 또 이렇게 벌려진다면 그런 경우 그 도운운이 좋은 그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. 이게 또 아무나 또 다 될 것 같지만은 도운운이 그 막힐 그 정황에서는 이것도 또 잘 안 벌어진다고 합니다.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끔 해주시게 되면 특히 그 여러분들 그 금전운 또 재물운이 또 좋아지니까요.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커져가고 또 재물이 그 쌓여가는 그런 암시를 우리가 풍수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그 효과를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썸네일의 그 모습처럼 약지와 그 새끼 손가락을 저렇게 붙이고 있는 그 모습에서는 금생수의 그 오행 환경을 뜻합니다. 재물운이 그 막힘없이 유입이 됨을 암시합니다. 돈복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성이 되고 또 흘러가는 그런 그 시원시원한 그 돈복의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돈이 그 물처럼 또 집안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그 암시를 갖고요. 손에 부여되어 있는 그 오행 속성 금생수의 그런 암시는 현실생활에서 또 오행 작용의 그런 유리한 전개가 또 펼쳐짐을 암시합니다. 재수 있는 그 일들이 또 물처럼 또 쉼없이 그 이어질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왕성하게 끝없이 그 유입될 돈복의 신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손가락을 그 썸네일의 그 사진처럼 자주 구해 주십시오. 그렇게 되면 또 재물이 증식이 되는 또 행운의 그 금전운이 크게 열리는 그런 암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. 그 점이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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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